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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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로나왔어? 주술사 스킨냐? 저런데 나오냐? 정신장 갑니다 이 덱은 모든걸 선택하는 덱입니다 모든걸 선택하고 선택하고 전설로 선택하는 그런 덱인데요 이거 원래 노래 뭐였더라? 이거였나? 아 이거 선거 덱이 있는데 이거? 어머머머 요구사론 다 들어있어 내 덱에 다 들어있거든요 왜? 재밌으니까 선택하면서 주문 몇개 썼으면 또 한번 보는거 우리의 운이 나의 운이 얼마나있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쓰으..한턴 더 참을까? 한턴 더 참자 아 여는 위 바로 우산이 나가게 타오리산이다가 좋았다 다음턴에 정신자극 타오리산 가면 캬엄청나게 줄어들죠 이어흥갑니다 그냥 이 주술사는 뭔데? 아무것도 안내 어어 안좋은데? 좋은데? 만화열로 뽑으시겠다? 엄청난 욕심을 부리시고 계시는데 나도 욕심 지지않은 나간으로스 힘이 2018년 몇월까지 느껴지는구나 뭐 그런 자세가 있어요 언제 없어 이제 좋았다 줄어든다? 줄어들어? 저거 그냥 잡지말자 9장인데 그거 만화열로 놔두자 그냥 엄청나게 계속 뽑아봐 그냥 이번주까지 느껴진다고? 압박감 느끼시죠? 굉장히 압박감 느끼신거야 계속 8장인데? 뽀길까? 뽀길까? 맞까? 이거 뽀길까? 맞까? 이걸로 뽀갈 수 있는데 발드로 뽀겨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뭐 얼마나 뽑는다고 뽀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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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갈까? 하수인갈까? 어느 것을 갈까요? 알아맞춰봅시다 띠다뽕 주문할게 하수인갈까? 드라빈수성강 아아 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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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습 가끼 위습이 한장 더 있거든요 이걸로 개 야 걔 왜 안나오냐 선택하는애 걔 이름 뭐지? 사꼬짜리? 그놈이 나와야 내가 선택을 하는데 이거 그럼 두개 다 선택을 안해도 되는데 이거 판드랄! 판드랄 왜 안나와? 판드랄 이제 나올때 됐는데? 뭔술사 이거? 뭐 토템만 뽑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휘둘휘둘 별동변 뭐하는거지? 습수 가자고? 너무 아까운데 습수? 이 땅을 지켜야하오 아프게 해주자 녀석이 방이 건방지게 너 아프게 할거임 야아아아악 압박감 범폭도 아까 한장 썼고 넘나 아파서 뭔가 쓸 수 밖에 없을것이다 8의 압박감 합치면 10이요 10을 갈키고 14 다 갈킬 수 있어? 압박감 나오죠 쓸 수 밖에 없어 그거 깨구리 이득 봤어? 똥별이 가자 똥별이 퐁 비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으아아아아아악 피윽 자연의 구조! 위습? 아 위습하고 할걸 그랬나? 아 맞다 괜찮아? 이것도 괜찮 밝혀야겠다 밝혀야겠어 아 제루스 어응이 있는데 굳이 한대 맞지 뭐 한대 맞구 요걸 한대 때려주시고 너를 정리를 해주시게래 그러면 나는 좋아 아꼈으니까 왜 아무것도 안내는겨? 변신수 좀 잘 좀 변신해봐라 음 요구샤론 나오면 안되는데 선조인가 진짜? 선조 말리? 힐 봐 침울? 어? 아 반드랄 저기있다 아 이거 반드랄이 그러면 엄청 힐 되는데 명치 요구가자고? 명피가 많은데 쟤 아직? 명피가 많은데 쟤 아직? 명피가 많은데 쟤 아직? 과연 어떻게 할까? 이거 뻥튀기합시다 뻥튀기해서 잡을수 있잖아 실바 죽일수 있잖아 실바 죽일수 있잖아 아니면 요렇게 잡고 내 몸까지 이용해서 잡은 다음에 이거 괜찮죠? 됐다 위습들이 해낸다 생각 한척 하지말라고? 아 미안해 잠깐 컨닝좀 했어 잘못됐습니까? 왜 시험이야? 채팅을 치지말든가 내가 약간 봤어 한 반정도 봤어 어 미안합니다 내가 꿈을 꾸면 세계가 이 사람? 아 저거 어떻게 죽여 이 사람 뭐야 이런거 왜 넣어놨지? 다 꿇아봤고 그냥 요것으로 한번 갈까? 몇이나 됐지 지금? 7 정신차까지 쓸까? 아 저 주문이 얼마 안쓴거 같은데? 주문 자체는 음 이것을 쎄다 간다 여기서는 가든 선두 판들한테 아아 사냥 시작 후우우! 오위습박사도 아 선이네 치우렴 라파아 Bunny 저주! 라팜! 라팜바! 성룡이요! 이야! 지워버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꾸질 수가 있냐? 개 꾸졌네 안 쓰는게 더 이길 뻔했겠다 그쵸? 왜 이놈이 아직 남아있어 걱정하지마 여기서 여기서 또 나온대 저주! 아 뭐 또 있어? 아하 씨 아 이 스피너가 장난해? 야 영희는 파투 아닙니까?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숫자가 안나왔는데? 말도 안되네 아 침묵났다 이거 죽이.. 이거 침묵시켜 아 이거 마나엘 또있네 뭘 침묵시켜 잘 쓰면 숫자 소물냐 아홉 자리 스피 Coming 맛있게 알 impactful 잘 Energie 러비 이세라를 차라리 나누는게 나을 수도 있어 이세라가 계속 꾀 세라나 이런것만만 계속 주면은 지도 그렇잖아 그쵸? acts 담지가 어떨까 이세랑 아아 그냥 이렇게 잡자 이렇게 잡으면 뭐야 정말 고맙다네요 아 죽이지 말 걸 그랬나 나 또 쓰면 탈진 탈진 노려볼 수도 있었는데 열 두 장 남았거든 나 마지막 카드 뭐 있지? 일발 역전할만한 카드 판드랄 이거 데스윙 요구샤로는 썩고 제발 바뀌어라 요구샤로 요구샤로 바뀌어라 아 뭐야 이거 악마를 침묵시킨다고? 씁 너 악마야? 아니 나 이 악마야 이거 일단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일단 이거 바뀔 때 동안 버티자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자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자 계속 버텨 버텨 때까지 그리고 또 이거 나이사를 내서 그냥 던져줄까? 얘가 잡을텐데 아 이거 아껴 연락 센거 나올수도 있어 제발 요구샤로 한번만 한번만 더 주세요 제루스야 가자 너 전설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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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저런 것만 있을 수가 있죠? 아이씨 죽어서 위습이 됨 수면 좋았을텐데 용이 없네 흐흐흐흑 알렉스트라자 나오면 가능할 수도 있어 봐봐요 이거 랜드 블랙핸드가 딱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어? 뭐하는거지? 장난? 지금 장난치는거야? 윤석 봐라 20급 주제에 장난을 쳐? 20급 주제에 더러운건 다 아는구만 형 아직 살았다 이거 악몽 죽죠? 이거 어차피 시작될 때 죽는거 아니야 그쵸? 총을 쓸 필요가 없어 총을 쓸 필요가 없어 매너스톰 죽었죠? 아직 살았다 4,5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어 요구사람님 나와주세요 더러운 녀석에게 복수를 해주세요 상상도 못했다 제발 마너스톰 불러와 가서 요구사람 불러오라고 알라라 마법사도 다 소집해 아아앗 불러왔네 젠장 저쪽에 불러오면 어떡해 아이씨 저 녀석이 지금 불러오면 어떡해 내 턴에 불러와야지 나 나 살았다 나 살았다 나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야스 너 한 번 더 가자 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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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3이나 돼 데미지가 아 뭐야 이거 왜 이사야 왕축 걸렸어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누가 감 우리 땅을 더럽히 괜찮아 애들이 보호하고 있어 애들이 아직 보호하고 있어 참해가 걸려있네 애들이 아직 보호하고 있어 얘들아 보호해야 된다잉 한테만 때리면 돼 나는 실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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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질? 이게 뭐죠? 내가 줌을 피해줄때마다 그만큼의 내 용의 생명력을 아 용 없다고 용이 없는데 자꾸나와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다음 턴 봅시다 이거 시청자 아니야? 한 번만 다음 턴 봅시다 아 이놈이 뭐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래 한 턴만 미안합니다 미안 미안한 거 어딨어 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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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턴만 물자 어어 한 턴만 이거 한 번만 궁금해서 그래 어? 요 요 요 요 요 요 한 턴만 보자 아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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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할 수도 있지 잠깐 어어 어어 아직 안 죽잖아 근데 요 소 아직 안 죽어 아직 안 죽었어 건방진 녀석 뭐야 이거 우리 1코짜리 없어 하지 마라 가자 가자 아 가자 루스야 쟤 루스야 한번 가자 어? 드디어 나오네 선택 아이씨 뭐야 이거 아이씨 망했네 하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번만 더 보자 어? 한번만 더 나 다 다했어 제루스만 남았거든 한번만 더 보자 어? 우리 오랫동안 싸웠자 그치 헤헤 그래 일자료 때려가 그래 좋았다 하하하하하 뭐 뭘 지도가 있어? 저댁 뭐야? 저댁 재밌겠는데? 가자 제루스야 우루스 아하하 뭐야 이거 아 뭐야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한번만 더 보자 한번만 한번만 더 보자 한번만 한번만 더 보자 아휴 안주스레 제루스 빼야겠어요 모든 덱에 다 하나씩 있거든요? 전설인데야 뭐 제대로 변신을 못하냐? 이런 변신 변신하라고 미쳤어 아군이 없어 아군이 없어 한번만 더 보자 한번만 한번만 더 보자 왜 2크로만 변신하는거야? 그냥 나가자고? 이미 늦었어 아까 나갔어야 멋있었는데 한번만 더 봅시다 예? 한번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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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아 아파 아아아 다 됐다 됐다 됐어 뭐야 내 쿠툰니 공전 10 이상이면 내 영웅의 성명전 10 회복시킵니다 크으읍 없는데 쿠툰니? 해라이 패드 케이리 ไม camino 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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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고가 재루스 빼야겠는데요? 재루스 빼야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